제가 오늘은 네이버에서 하트프로젝트라는 판매자님의 올 중에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손편지도 받았어요. 와.. 컴퓨터로 쓴 것 같아요. 되게 글씨책을 예쁘시네요. 이거는 제가 자세하게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진으로 봤을때 이렇게 반짝이가 있었는데 그거는 역시 특수 역할이던거죠. 여기는 스팸그릭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재질로 되어있어서 빛에 따라서 빛나기는 하네요. 입으면 엄청 예쁠 것 같아요. 한번 펼쳐볼까요? 짜자잔 옷은 이렇습니다. 제가 한 손으로 들고 있어서 그렇지 엄청 예쁘고요. 여기 라벨 오키사이방 이라는 곳인데 클래식 앤 패션이라고 되어있네요. 클래식 앤 패션을 판매하는 곳인가봐요. 진짜 너무 이쁜데? 빨리 입은 모습 보여 드리고 싶어요. 컴퓨터로 본 화면이 특수효과가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반짝반짝해요.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보이세요? 스팸그릭이 반짝반짝. 그래서 왜 모델이 이렇게 계속 빙빙 돌았나 아니 그 사진 포즈가 계속 이렇게 빙빙게 도는 사진이었거든요. 왜 그렇게 했는지 알 것 같아요. 반짝반짝하죠? 예쁜 봉투에 손편지와 작은 젤리가 들어있어요. 여자들은 이런 거에 감동 많이 봤죠? 한번 입어볼까요? 성지영님 안녕하세요 지영님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배송이 평소보다 지연된 점 정말 죄송하고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월 25일 날 주문해서 지금 3월 25일이니까 딱 두 달 걸렸네요. 죄송하고 감사해서 포토 리뷰 올려주시기만 하셔도 큰 번쯤 참여해주시는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포토 리뷰를 올려달라는 거네요. 꼭 참여하셔서 네이버 포인트와 쿠폰 모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네이버 포인트랑 쿠폰 모두 받아가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감사드립니다. 잠깐, 이거 스페인 그리다? 완전 예쁘죠? 빛에 따라 비춰지고? 예쁘죠? 어? 남편이 인정했어요? 완전 예쁜 거예요. 지코의 안무노래 안무여습을 하고 한번 빨았는데 아직도 반짝반짝하고 변색이 되지 않아서 너무 좋았어요 오히려 스팽글이 더 빛나는 것 같아요 색상은 화이트, 핑크, 베이지색이 있었는데 저는 흰색으로 골랐답니다 흰색이 여신같고 청순하고 예쁘고 다해 다해 흰색이 여신같고 왜 늘 그리 다운돼있어 뭐가 문제할 수 있었네 분위기가 on my side 요새 이런게 유빈인가 왜 늘 그리 재미없어 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 잠이 워라같은 또 그 반대로 붙어죽혀 아무 노래 나의 단톡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도 아무렇게나 생각하기 싫어 아무렇게나 살래 잠시 I'm sick and tired Oh my good day 아무 노래 나의 단톡 지니야 유튜브 꺼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버튼 꾹 눌러주세요